사랑하는 지혜자님, 김영란씨님을 모시겠습니다. 계속... 우리 박카수님 잠깐만 보세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데요. 오늘 많이 떨고 있었으면 이 무대가 처음 무대입니다. 너무 처음이지만 그래도 울지 마세요. 너무 행복했어. 그래도 우리 단장님과 국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배려를 제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맞죠, 국장님?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성장하시려면 이 무대를 많이 써야 됩니다.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축하드려요. 네. 네. 음악 음악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열일곱살이에요 가만 가만 오세요 여리저리로 파랑색 꿈꾸는 거둬나무 하늘으로 가만히 오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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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가만 가만 오세요 여리저리로 언제나 정다운 거둬나무 하늘으로 가만히 오세요 음악 감사합니다 어제 뵙고 너무 잘하시는 김영란님 초대가 주사로 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ended